음악 서해를 대표하는 수산자원 꽃게는 어민들의 소득원이자 문화, 관광산업의 아이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어획,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꽃게 자원관리에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과 해당 지자체, 그리고 꽃게잡이 어민들은 꽃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내년 어획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해의 명물, 꽃게를 지키기 위한 과학원과 지자체 그리고 어민들의 합동작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꽃게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인천 앞바다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이곳에서는 특별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탐구 이후에 우리가 신선을 해서요 우리가 이제 서해 연안에 꽃게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꽃게 유생조사 및 해양환경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꽃게 산란이 시작되는 5월부터 8월까지 꽃게 주 생산지인 서해 인천 해역에서 꽃게 자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다 중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부유 생활하는 유생의 밀도와 성숙기, 성육기 조사를 진행하고 그 주변에 꽃게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의 양도 함께 측정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강수량에 따른 수온과 염분 변동 등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꽃게는 담수의 영양 염류 유입 정도와 수온의 변화에 따라 산랄량과 성장 정도의 차이가 커 해양환경 조사 또한 꽃게 자원 관리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그해 어황을 전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어빈들의 조업 활동에 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꽃게의 자원 변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강수량이라든지 영양 염륨, 플랑크톤 같은 해양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꽃게의 자원량, 그리고 꽃게의 유생 밀도 등의 변동 세 번째로서는 이제 어업인의 어업 활동에서 꽃게의 어행양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꽃게 유생 조사 및 이제 해양환경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왔고요 이러한 자료들이 앞으로 꽃게 자원 평가라든지 꽃게의 예측하는 데 자료로서 이용됩니다 커다란 수조 속에서 보일듯 말듯 움직이는 작은 물체들 바로 이 작은 생명체가 꽃게 종자인데요 2000년대 들어 꽃게 자원이 급감하기 시작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꽃게의 자원 회복과 조성을 위해 꽃게 종자를 생산해 방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전부터 첫 종자 생산을 시작해 매년 200만 마리의 꽃게 종자를 방류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매년 자원량이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아주 흐뭇합니다 꽃게 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되는데요 먼저 5월에서 7월 사이 무게가 250g 이상 되는 부화 직전의 어미를 확보한 다음 약육을 마치고 수온 20에서 27도 사이에 사육수저에 넣어 관리합니다 이후 어미개는 밤에서 이른 아침 사이에 한 마리당 100만 마리 이상의 유생을 산란하는데요 산란이 끝나면 유생은 규조와 해산클로렐라가 배양된 수조로 옮겨 관리됩니다 유생은 조회하기와 메갈로파기를 거쳐 어린 개로 성장하는데요 조회하기 1,2기까지는 먹이로 로티퍼를 조회하기 3기부터는 알테미아를 공급합니다 또 발이 출현하는 메갈로파 시기 이후에는 그물망을 설치해 개체 간의 격리와 도피철을 마련해 공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꽃게는 수온에 민감해서 온도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어린 개 시기에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화 후 28일 정도 지나면 어린 개가 1cm 정도로 자라는데요 수조 속에서 자란 수백만 마리의 어린 개들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꽃게 자원조사를 통해 밝혀진 생육하기 좋은 곳에 방류됩니다 꽃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저 멀리 바다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새 봄맞이 꽃게 조업 현장입니다 꽃게는 주로 자망으로 잡는데요 자망은 바다 아래 모래밭에 그물을 병풍처럼 펼친 다음 그물코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양망이 시작되자 겨운에 몸집을 키운 꽃게들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물이 배에 닿자마자 꽃게를 떼어내는 손길들이 바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다시 버려지는 꽃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꽃게 보호를 위해 세워진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어빈들의 마음을 아는 듯 봄 꽃게잡이 배는 어느덧 만선인데요 이 풍성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어빈들은 스스로 어장 환경 개선과 불법 조업 근절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꽃게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자원량 유지를 위해 종자를 방류하며 규정과 환경을 지키는 슬기로운 어업 활동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서해의 명물 꽃게 자원량은 현재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꽃게 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굳건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과 해당 지자체 그리고 어빈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linkedin 아멘